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을 판매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부산의 자갈치 시장, 수많은 시장 상인들과 해산물들이 모인 이곳 시장 한복판에 뜬금없이 수십 명의 한국인 상인들이 한 외국인 여성과 아이를 둘러싼 채 그들만의 심각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외국인 여성이 안고 있는 남자아이는 얼굴과 목이 심각하게 부어 있으며 숨 쉬는 것이 불편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던 외국인 여성은 시장 상인이 건네준 무언가를 받아들고는 그만 시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과연 남자아이와 그의 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나라인 한국에서의 제2의 도시 부산에서 살고 있는 6살 아들의 엄마 엘씨라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 오게 된 지는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2개월은 저와 아들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는데요. 남편과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었을 때에는 그다지 슬프지 않았지만 약 2개월 전 제가 부산에 처음 오게 되면서 겪은 하나의 사건은 저는 물론 저희 아들 로버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오던 그저 평범한 미국에서의 선박 관련 물품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많은 선박 회사 관련 특성상 저와 같은 여자들이 살아남기에는 경쟁의 구도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저는 한 회사를 10년 넘게 다녔음에도 승진이 잘 되지 않고 있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번아웃 증상이 나타날 때쯤 저는 아주 우연히도 회사에 있던 한 한국인 친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우리 회사의 유일한 한국인이었기에 회사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인원이었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저에게 먼저 접근해 저의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다며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저를 상담해 주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경계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러한 한국인 친구의 배려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점점 그 한국인 직장 동료의 영향을 받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한국만의 문화에 대해 깊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직장에서도 심각한 번아웃 증상은 물론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과정을 느껴갈 때쯤 한국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휴가를 최대한도로 사용하며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실제로 도착해서 저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해 본 한국은 한국인 친구에게 언어와 영상으로만 듣던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바다와 도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되어 있던 부산이라는 도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바다와 도시 그리고 야경이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자 여유 중 하나였죠. 특히 모든 해산물을 가리지 않고 좋아했던 저에게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이라는 곳은 저에게는 천국이자 지상 낙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 제일 처음 방문했고 제가 올 때마다 친절히 반겨주시는 시장의 한 한국인 할머님 상인분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매번 저를 반겨주신 할머니 상인분께서도 제가 올 때마다 왔네 왔어라면서 그날 제일 신선한 해산물들을 직접 회로 썰어서 내어주시고는 했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을 거의 20번 이상 방문했지만 그러한 모든 여행의 첫 시작점이 자갈치 시장이었을 만큼 그곳에서 친해진 할머니 시장 상인분들은 저에게는 미국에 있는 친어머니보다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행에서의 고마운 인연은 제가 급작스럽게 미국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죠. 그저 평범한 회사에서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편은 무뚝뚝하기는 했지만 다정한 면도 있었고 매우 중요했던 것은 급작스럽게 생겨버린 아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할 수는 있었겠으나 저 또한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함께 인생을 살아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부모님의 허락 아래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는 했지만 뱃속에 아기가 생기고 또 남편과 함께 꾸려나가는 가정이 생기게 되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가 좋아하는 한국과 자갈치 시장의 해산물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임신을 했을 때 자갈치 시장에서 할머니 상인분이 직접 떠주시던 멍게와 회가 너무나 먹고 싶었지만 그것을 미국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하루빨리 임신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터가고 있었죠. 그렇게 지금의 아들인 로버트가 태어나고 저와 남편은 매우 정신없는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육아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친구가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 로버트를 봐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이용한 죽을 직접 끓여주면서 저는 자갈치 시장에 대한 향수를 그나마 달래고 있었죠. 그렇게 로버트가 어느 정도 걸어다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이야말로 로버트 그리고 남편과 함께 자갈치 시장에 가볼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의 처음 시도하는 가족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꿈은 그때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의 강제적인 통보로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육아 관련 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처음 복직하게 된 날 직장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1개월 뒤 곧바로 중국에 있는 지사로 떠나야 될 것 같다면서 강제적인 발령을 통보했던 것이었죠. 아기를 낳고 힘들었던 시간도 잠시 다시 회사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의 복귀를 꿈꿔오던 저에게 그러한 회사의 통보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중국이 아닌 한국에 있는 지사로 가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역으로 하기도 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자리가 없다는 말과 함께 그저 저에게 3년 동안은 중국의 지사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 달라며 황당스러운 제안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중국에서 강제적으로 보내야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딱히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악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서 환경이 좋지 못한 중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고민이 들게 하더군요. 또한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남편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기에 모든 가족이 저를 따라 중국으로 함께 이동해 사실상 중국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남편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았고 결국 남편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중국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면서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에도 중국에서의 지사이동이나 중국에 있는 다른 관련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직 방법을 알아보겠다며 다소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사실 남편과 저희 회사에 관련된 상황은 그저 직장을 옮기고 천천히 중국어를 배워나가며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되는 이제 막 5살이 된 아들 로버트였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5살 아들 로버트는 제가 처음 계획한 대로 자갈치 시장으로의 가족여행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중국의 도시 중 하나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이미 경험해서인지 처음 마주하게 된 중국은 한국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다소 생활의 질이 좋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주변 환경은 물론 시민의식조차도 한국인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옆집에 살던 중국인 가족은 쓰레기를 집 앞에 아무렇게나 버리던 가족이었는데 몇 번이나 저희 집까지 냄새가 퍼진다는 주의를 주어도 그저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어를 하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던 모습은 왜 나는 한국이 아닌 중국의 지사로 발령받게 되었을까라는 자기 혐오마저 생기게 되며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 오게 되었죠. 중국에서 생활하던 제 아들 로버트도 중국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났고 특히 중국의 부모들은 로버트를 볼 때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로버트와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알 수 없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로버트는 중국에 온 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친구를 전혀 사귀지 못한 것은 물론 로버트를 받아주는 중국의 보육시설조차 거의 없어서 그저 집에서 시간만 보내는 날이 늘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전원이 중국에 있던 한 오리고기 전문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로버트가 그 음식점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온 날부터 턱과 목 부분이 자꾸만 부어가는 것은 물론 밤에 잠을 잘 때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군요. 로버트를 데리고 중국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지만 중국에 있던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아이의 몸이 이상해졌다는 말을 할 때마다 중국 병원의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은 진료를 받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료를 거부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로버트의 목은 너무 많이 부어올라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제는 평소에도 숨쉬기가 불편해지며 로버트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 남편은 어느 날 중국인 여자와 바람이 났다며 더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편지와 함께 저는 로버트가 아프던 와중 남편에게 이혼 통보마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 정말 더는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점점 목과 얼굴이 이유 없이 부어오르며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로버트의 얼굴을 볼 때면 로버트를 받아주지 않는 중국의 병원이 원망스럽고 저의 인생 자체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문하게 된 한 중국의 병원에서도 진료 거부를 당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중국인이 아닌 한 외국인 간호사가 로버트의 기도가 너무 좋지 못한 상황이니 중국의 병원에 희망을 품지 말고 하루빨리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며 이곳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특히 중국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을 하면 아마 끝까지 진료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로버트는 이제 종종 숨이 막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증상마저 나타날 때쯤 저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도 가보았으나 중국 정부의 법 때문에 자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드니 그나마 경험해 본 적 있는 한국에 가서 자갈치 시장에 있던 할머님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버트의 상태가 위험했던 것도 저는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의 진료를 받아보고 싶었기에 곧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로버트의 얼굴과 목에 난 암과 같은 혹 때문에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까다로웠지만 힘들게 자갈치 시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제가 자주 방문했던 한 할머님의 가게에 도착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로버트를 안고 있는 저를 보고 못 알아보시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왔네 왔어라면서 역시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서로 간에 짧은 안부를 묻던 찰나 갑자기 할머님께서 로버트의 볼과 목을 유심히 보시며 이거 구충제 먹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며 자세히 말씀해달라고 하니 수십 년간 회의 기생충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증상을 많이 보셨다면서 어린이용 구충제를 줄 테니 일단 그걸 먹고 자갈치 시장 근처에 자신이 아는 기생충 잘 보는 병원이 있다면서 거기로 함께 가자는 매우 뜬금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만난 지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만에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한국인 시장 상인 할머님의 손에 이끌려 자갈치 시장 근처에 한 작은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기 얼른 진료를 받아달라면서 진료를 요청했고 곧바로 다른 의사분이 나오시더니 로버트의 얼굴을 보시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몇 가지 검사를 마친 뒤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리에 있던 기생회충에 의한 복합감염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 없이 간단한 약 처방과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왜 이제서야 병원에 왔냐는 매우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너무나 놀랐던 것은 저를 몇 년 만에 보신 자갈치 시장의 할머님분도 그리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가족인 것처럼 진심으로 대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날 밤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은 날 아들 로버트의 상태는 급격히 안정화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입에 있던 큰 무릎 같은 것도 곧바로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였고 로버트가 숨쉬기 편한 것을 보니 자갈치 시장의 할머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는 백화점에 가서 두꺼운 목도리를 구매했고 곧바로 저와 로버트를 병원으로 이끌어주신 자갈치 시장의 할머님을 찾아가 목도리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날씨가 아직 포근하기는 했지만 밖에서 일하시느라 추우실 때 착용하라는 말과 함께 목도리를 드리니 할머님께서는 너무나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고 이제 자주 병원에 가면 로버트도 금방 나을 것이라며 온 김에 신선한 회를 먹고 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로버트의 병은 많이 나아지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 로버트의 상태를 알리고 한국으로의 완전한 직업 이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종종 저는 로버트와 함께 회사에 일을 마치고 자갈치 시장의 방문에 할머님과 함께 간단한 얘기를 나누며 회를 먹고는 하죠. 중국에 있었던 시간과 중국으로 인해 아팠던 로버트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